이제 하필이 쌍불이 버린 거고 이해로만 앉아있는 거거든요 쌍불이 들게 하네 머리로만 앉아있는 거 맞냐 어디 말씀하시지 그냥 하필이 하라고 봉사거리 해야되나 여기 두근두근 사이예요 여기 두근두근 사이예요 한 번만에 두근두근 두근두근 사이예요 두근두근 사이예요 두근두근 사이예요 두근두근 사이예요 두근두근 사이예요 고급의 두근두근 사이예요 저건 또 개의 학원에 뗘로는 세근두근 사이도 동 quiet 하나 닉터 Kara 팀 joint applied 먼저 조은행 그런데 둘이 testim cereals 왜i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